수능, 핏셋, 리트, 경찰대 편입 수험생을 위한 고급 자료실이 오픈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지만, 2022년 5급 공채 핏셋 언어논리, 고난도 세트형 지문 2개가 제 교재에서 적중됐습니다. 패러다임 간 통약 불가능성, 이건 강화약화 매뉴얼에서 적중했고, 타당한 논증의 조건문화, 그리고 명제의 참일 가능성과 정보량 간의 관계, 이건 논리키즈 매뉴얼에서 적중했죠. 또 작년에 2022학년도 리트 추리논증에도 강의 내용이 2개 적중됐습니다.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바뀜에 따라 명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가지 인과모형과 조건부 독립, 특히 이 조건부 독립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 문제였고, 이를 사전에 배우지 않았다면 과연 시험장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이 아직도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를 수능 강의에서 심화로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 2022학년도 리트 시행 전에 이 내용을 강의에서 다룬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강의 중에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거기서 인과출원이 아주 핫한 분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빈출되는 과학 철학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야 이거 출제 교수님들이 좀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인과출원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유다펄이 꼽히는데, 번역된 책은 이 전공서적밖에 없고, 대중서로 이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건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시험 문제는 번역되지 않은 이 책의 사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냈고요. 근데 제가 시험 출제 약 1년 전쯤에 이 두 개를 다 공부하고 나서 강의에 녹여내었고, 이게 운 좋게 적중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주제들이 출제위원의 관심사가 좀 겹치는구나, 하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 구독 수강생분들을 위해 좀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고급 자료실을 만들어 봤어요. 고급 자료실에 올라오는 자료는 전기추 1, 2를 공부했거나, 논리키즈 매뉴얼을 공부했거나, 혹은 두뇌 보안 계획 100을 공부하신 분들이 고급 자료실의 자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봐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또 중요도를 따져봐도 고급 자료실은 후순위입니다. 기본을 닦는 게 훨씬 중요해요. 수능을 대비한다면 최소한 전기추 1, 2, 피셋을 대비한다면 전기추 1, 논리키즈 매뉴얼, 강약화 매뉴얼, 기출문제, 리트를 대비한다면 전기추 1, 2, 리기추, 논리키즈 매뉴얼, 강약화 매뉴얼, 기출문제, 를 다 보시고 남는 시간에 제가 올린 고급 자료들을 보세요. 참고로 고급 자료실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나중에 출판이 될 거고, 도서 출간 시 해당 내용은 더 이상 파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가급적 혼자 몰래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료실에는 제가 만든 자료 외에 유튜브 영상을 큐레이션하는 것도 포함될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영상은 반드시 두 번 이상 봐주길 바랍니다. 모두 다 수험 적합도가 아주 높은 자료들일 거예요. 영상을 찍는 2022년 4월 15일 현재 자료가 두 개 올라가 있고, 업로드는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질 겁니다. 공휴일 등으로 회사가 쉬는 날에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그것도 수험생에게 해악일 것 같아서, 최소한의 정제된 고급 자료들만 올려나가겠습니다.